제임스웹의 이름을 따는 것에 대한 반대 차원에 의해 별도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사의 최첨단 망원경에 제임스웹의 이름을 붙이는 것에 반대하는 기관 내부의 일부 직원들이 청원을 올려 작년에 나사 내부에서 조사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로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이름 사용에 반기를 든 직원들이 그러한 청원을 올린 이유는 바로 제임스웹이 나사의 국장인일 당시에 게이라는 이유로 특정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하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작년 9월에 일단 나사는 이름 변경하지 않을 것으로 결론 지었으나 당시에 논란이 된 부분은 내부 조사 결과의 요약조차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이처지에서 확보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해당 조사에서 1963년 즈음 있었던 성적 성향 문제로 해고되었던 전 나사 직원 등에 대한 자료와 그에 따른 1969년 재검토 요구 청원 등도 나사가 인재하고서도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이 드러나 있는 문건이라고 합니다. 즉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나사에서도 확인을 했을 거라는 거죠. 나사의 최고 역사 전문위원인 브라이언 오돔도 웹 지휘 아래에서의 나사가 성적인 성향을 이유로 해고하라는 등의 지시나 지침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돔과 나사에 의해 고용된 추가 역사가들이 웹의 기록과 사생활에 더욱더 자세히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번 나사 문건 폭로로 인해 나사에서 소위 젠더 감수성으로 일컬어지는 성적 성향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초에도 메릴랜드의 그린베트 고다드 스페이스 센터 직원들이 쉬나 헐, 데이나 대물로 표기할 수 있는 본인 지칭 대명사를 기관 내부 컴퓨터 시스템에 더 이상 표기할 수 없게 된 데에 대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레딧 등을 위시한 천문 커뮤니티에서의 반응이 뜨거워지자 나사는 직원들이 원하는 경우 대명사를 이메일 서명 등에 포함해서 계속 사용할 수도 있음을 밝혔습니다. 커뮤니티에서의 반응도 크게 엇갈립니다. 우선 망원경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이상하게 개인의 공적을 치사하는 내용에까지 사생활을 들먹이는 경우가 많아 눈살이 찌푸려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즉, 제임스 웹의 일생을 다루는 예를 들어서 뭐 박물관을 건설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내용에 빠짐이 없어야 하고 왜곡이 없어야 맞겠지만 나사에서 최신 기술로 만든 망원경이 있어서 기릴만한 이름을 붙이는데 제임스 웹이 낙첨된 걸 가지고도 사생활을 가지고 와서 그걸 반대하는 PC 즉, 정치적 올바른 분위기 자체가 이제 지칠 정도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측 의견도 흥미롭습니다. 이쪽에서는 찬성 측 의견의 큰 골자를 인정합니다. 즉, 망원경에 유명하거나 큰 업적을 남긴 천문학자나 물리학자의 이름을 붙이는데 이견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임스 웹이 현재 망원경을 운영하거나 이 망원경을 제작하기까지 큰 도움을 준 전세계 석학들이 전혀 심리적 연관성을 찾지 못할 만큼 우주, 천문, 물리, 과학사에서 큰 족적을 남기지는 못한 사람이라는 게 지적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별달리 한 것도 없는데 그저 나사의 국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망원경 프로젝트의 이름을 따는 게 맞냐 하는 것이죠. 단지 그냥 아폴로 프로젝트 당시에 국장을 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공격인 겁니다. 사생활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세이건 망원경이라고 했으면 차라리 이런 논란거리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널은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의 힘으로 제작합니다. 영상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댓글 혹은 j at 저널.com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